8월 7일 브리티쉬 콜롬비아 데이입니다. 공휴일입니다. 아들과 드라이브 나왔습니다. 우리나라 식당 우리나라에 갑니다. 지난 겨울에 몇 번 왔었는데 국물이 맛있었어요. 냉동설렁탕 지난번에 두 개 사갔거든요. 양이 아주 많았어요. 왜 전에 처음에 왔을 때 맵지 않은 거 있었잖아. 제가 먹었든 맵지 않았던 것은 곰탕이라고 합니다. 뜨거운 국물 맛있게 먹었습니다. 날씨가 좋아서 드라이브 할 만합니다. 저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이 랭릴입니다. 공휴일이라서 거리가 많이 한가합니다. 공휴일이라서 거리가 많이 한가합니다. 샐베이션 아미 쓰리프티 스토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 집 좋은 물건 많았는데 오늘 문을 닫았네요. 길가에 꽃바구니들이 있어서 길이 아주 예쁩니다. 사회전입니다. 저 동네 참 예쁘죠. 들어가서 동네 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. 이 농장 마켓도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문을 닫았습니다. 집에가서 맥스를 산책시키려고 합니다.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태풍에 아무런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